오늘의 애쉬한국의 리퀘스트는 바로 어? 아 이거 전형적인 인도음악 아닌가요 이거? 오 할아버지가 안경을 막 쓰... 아 개 귀여워 내가 얼굴 까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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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저거 압니다 저 찍으신거 빈디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되게 옷이 되게 화려해 빨간색 노란색 아 근데 할아버지가 되게 재밌다 와 몸매 너무 좋으신데요 아 너 이거 우리 본거 같아 인스타그램에서 와 여자분 밖에 안보이는데 어 몸매 오 몸매 대박 아 막 춤이 어 선글라스 막 아 이거 춤이 되게 멋있다 뭔가 되게 역동적인데 오오 아 역시 인도영화의 백미 칼군무 와 어 예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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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서 찍으니까 더 야해 이거 한 번 찍을 때 엔지 얼마나 날까 남다분이 되게 멋있다 되게 춤을 잘 추시네 힌디 랩인데 처음 듣는데 좀 매력적이다 와 너무 좋았어 너무 좋다 와 어떡해 어떡해 나 이분 팬 될 것 같아 와우 아니 무슨 몸매가 왜 이렇게 좋지 와우 와우 와 진짜 이쁘다 와 아 내가 막 벨릴 때 허리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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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되게 되게 진짜 완전 어 뭐야 여성분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성분 뒤에서 이러다가 나왔어 와 이거 춤이 되게 멋있어 뭔가 우와 아 진짜 배우들은 인도 배우들은 진짜 춤도 다 잘 춰야겠다 까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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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우우 아 여자분 밖에 안 보여요 나 남자분을 좋아하는데 여자분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한국 클럽에서 나와도 흥할 것 같아요 되게 아 신난다 같이 신난다 옆에서 같이 춤추고 싶다 인도 클럽은 이 노래 나면 다 똑같이 추시나? 되게 궁금하다 그 의개를 까딱까딱 이게 너무 인상 깊다 사람이 되게 많아 진짜 한 100명이 막 이러고 있어 반 친구들 다 모아서 하신 것 같은데 뮤비를 처음 봤는데 인도 뮤비를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역동적이고 춤이 되게 내가 생각했던 진짜 막 밸리댄스?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뭔가 힙합적인 춤도 나오고 일단 이게 너무 인상 깊어요 너무 귀여웠어 한 사람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10사람이 되더니 100사람이 되더니 사람이 쫙 나오고 들이면 뭔가 되게 진짜 화려해 그리고 일단 옷이 너무 화려해 제가 옛날 인도영어는 좀 많이 봤는데 힙합도 섞인 거랑 안무가 확실히 달라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남자분 랩하시는 것도 그렇고 중간중간 나오는 베이스나 멜로디 리듬이 너무 세련됐고 진짜 지금 궁금한 게 이 음악이 만약에 인도 클럽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추는지가 지금 너무 궁금해요 뭔가 인도 가서 그 클럽에서 이 노래를 직접 들어보고도 싶고 여자분이 시선 강탈 재밌게 봤습니다 더 많은 리퀘스트 기다릴게요 오늘 해시 한국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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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